이 동작은 척추의 중립을 유지하는 스트레이트백이라는 동작이고요. 라운드백과 다르게 둔적이 아니라 한 줄로 유지해서 힌지를 만드는 동작입니다. 이동란에 척추 기립근과 복근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요. 실질적으로는 기립근보다는 복근의 느낌이 더 많이 강한 복근을 합니다. 준비 자세는요. 배열의 탑에서 약간 아래쪽에 앉아주실 거고요. 두 다리가 고관절보다 약간 높은 곳의 뒤꿈치를 지지해서 발등을 배측골곡으로 당겨주실 거고요. 두 다리는 내전 평행이고요. 척추는 중립을 유지하실 건데요. 두 손은 어깨내비로 코를 잡아주실 거고요. 어깨 올라가지 않는 선까지 골절 유지해서 귀보다 살짝 앞쪽에서 팔 만세해서 기다리십니다. 몇 번 가보실게요.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척추적인 유지할 수 있는 선까지 뒤로 가실 거예요. 마시면서 기다리고 내쉬는 호흡에 제자리 돌아옵니다. 조금 더 앞쪽으로 올리실게요.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시고 기다리고 내쉬면서 세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시고 기다리고 내쉬면서 세자 모형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